보면 선택적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움이 되고 하면 하는 거고 도움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출신들도 마찬가지죠 4.15 총선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냥 단정적으로 뭡니까 부정선거 없다고 처음에 포지션을 정한 다음에 2년 3년간 계속 뭡니까 그 입장을 변경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르거든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안에 접근해 가면서 그것이 확신이 들면 그때 입증할 수 있을 때 그냥 떠드는 거죠 입증할 수 없으면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정치의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20대 가졌던 태도나 지금 태도나 크게 바뀐 게 없죠 그냥 사실을 규명하는 겁니다 과학적 사고 과학적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참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지금 선거는 분석이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그리고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가 분석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퍼즐이 뭔가 하니까 2021년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3구 대통령 분석 작업이 끝났을 때 제야 전문가 함께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왕 이렇게 분석 작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문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선거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합시다 시간이 되면 힘들겠지만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분석 결과까지 마치면 그러면 완결판 문정권 하에 이루어졌던 모든 선거에 대한 전모를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이제 과학적 태도지 않습니까 궁금한 겁니다 그게 실체가 그러면 2017년 대선부터 모든 공직선거를 다 조작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뭡니까 양심을 되찾아가지고 2021년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조작을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그들이 조작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같은 방법을 사용해 전산조작을 해서 표를 이동시켰는지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완전한 그런 수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마지막 남은 퍼즐이 2021년에 실시됐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출마했던 사람들은 박형준 씨, 김영춘 씨, 이은주 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마를 한 거죠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고 중앙선거관련의 모든 그런 분석 작업은 제야 전문가가 만든 자료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중앙선거관련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데이터에서 소위 전산조작의 강력한 증거물이 포착되게 되면 그 전산조작을 행한 주체는 선거관련의가 알 거라고 밖에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선거데이터를 중앙선거관련의가 발표했지 중국 공상당 선거관련의가 발표한 것도 아니고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련의가 발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련의가 발표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련의가 발표한 자료에서 전산조작을 통해서 후보사의 표를 이동시켜가지고 소위 선거결과를 조작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마치 공산품의 제조물 책임제와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지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그러면 그걸 조작했냐 그거는 검찰이 여러분들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거지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유일하게 중앙선거관련의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서를 분석해가지고 이게 조작이 됐는지 조작이 안 됐는지만 이렇게 밝힌 거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이런 시간을 내서 2021년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부정선거가 없다고 길길이 날뛰는 국힘당의 하태경이 운동권 출연 하태경이가 여러분들 몸담고 있는 해운대구에서 여러분들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 어떤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특표 득표서를 제조했는지 그 제조공장을 찾아내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일어났던 것은 부산을 구성하고 있는 거의 15개 있고 사하구 서구 동구 무슨 연재구 동네구 이런 거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1년도 부산시장 4.7 보궐선거의 해운대구인데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있죠 이게 거소투표, 관외사전투표, 우제일동, 우제일동, 우제일동의 사전, 우제일동의 당일, 우제일동 합계입니다 우제일동의 사전, 우제일동의 당일 이렇게 이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면 이게 중앙선거관리니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득표율로 환산한 겁니다 100% 가운데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몇 퍼센트를 받았는지 국힘당의 박형준 후보가 몇 퍼센트를 받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제일동의 사전투표 김영춘 득표율 38% 당일투표 득표율 31%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7%입니다 김영춘 우제일동에서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4%입니다 우제삼동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4% 차이입니다 중재일동 플러스 3% 차이입입니다 일단은 숫자가 큰 것이 너무 많습니다 노골적으로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조작을 했다는 것이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이쪽은 손을 안 댔습니다 손상욱 후보 모두 차이입이 0이 나옵니다 박형준 후보는 모든 차이입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가지고 김영춘와 함께 넘겨준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7 플러스 7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건 반올림이 있기 때문에 얼추 비싼 겁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9 플러스 7 표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이아 전문가가 2021년 4.7 보궐선거에 해운대구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컴퓨터로 분석해 보니까 동별로 정확하게 몇 표를 훔쳤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제이아 전문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제 1동에서 여러분들 몇 표를 훔쳤는가 하니까 160.90표 우제 2동에서 267.20표 우제 3동에 331.40표 우제 2동에 231.10표 좌제 1동에서 141.90표 총 4077.40표를 훔친 겁니다 40표를 그냥 반올림 처리하게 하면 4077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몇 표를 박형준한테서 10%를 빼앗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이렇게 컴퓨터가 딱 뭡니까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2021년도 4.7 보궐선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10%의 표를 빼앗겼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빼앗겼고 동별로 빼앗긴 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뭐죠? 딱 분석 결과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이아 전문가 테이블을 딱 만들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제시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는 10%를 빼앗은 겁니다 박형준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수가 4,4774표의 10%인 4,077표를 김영춘 후보에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서 이동을 시킨 겁니다 4,077표를 빼앗고 4,077표를 더하게 되니까 총 이동한 표수는 4,077표 곱하기 2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그냥 조작을 한 거죠 그러면 이 표를 조작한 것은 총 표가 얼마나 이동했냐 그것도 여러분들 제이아 전문가가 여러분들 한 분석 결과에 그대로 나옵니다 14.3%를 훔쳤습니다 14.3%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여기 여러분들 민주당의 후보의 당일 득표율 37% 사전 득표율 37%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 7.2%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표를 숱여 넣어줬으니까 사전이 이렇게 큰 값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박형준 국힘당의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67% 당일투표 득표율 60%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7%가 나오는 겁니다 표를 빼앗았으니까 이렇게 당일 득표율이 67% 나오는 사람이 사전 득표율이 60% 나오게 이렇게 크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발표한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당일에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는 30%를 얻었는데 사전에 37% 얻은 겁니다 표를 숱여 넣어준 거죠 국힘당 후보는 67%를 당일에 얻었는데 사전에 60%로 7%를 빼앗은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4.3%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4.3%를 표를 이렇게 이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최종 결과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보시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30%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37%라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플러 7인 거죠 이게 선관위에 사전투표 득표수가 다 조약이 된 겁니다 국힘당의 박형준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67%인데 사전투표율이 60%라는 겁니다 다 이게 조작이 된 거죠 사전투표를 그냥 만든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그래 이렇게 크게 뭡니까 7% 마이너스 7%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수를 다 수정 보완해가지고 조작이 안 된 상태로 만든 것이 4번이지 않습니까 4번 5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30% 사전 31% 빼기를 하게 되면 플러스 1.1% 오차범위 내죠 박형준 당일 득표율 67% 조작되지 않는 사전투표 득표율 66% 빼기 마이너스 1% 오차범위 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선관위 자료만 보게 되면 그냥 선관위 자료만 보게 되면 그냥 조작이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프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프를 조용히 조작을 한 겁니다 10%를 빼앗았거든요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는 부산광역시에서 구청 수준에서는 5%를 빼앗았습니다 이번에 이런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부산의 대부분 구청에서는 박형준 국힘당 후보한테서 5%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전산적으로 넘겼습니다 이때 4.7 보궐선거에서는 10%를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라는 것은 선거가 아니고 야바위도 아니고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를 하친 거죠 그냥 전산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선거대 이탈을 쏘길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부정선거가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이런 부정선거라는 결국은 체제 변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일반 국민들이 그걸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권력자들이 20년 30년 40년을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처음에는 자유를 빼앗길 것이고 동시에 뭡니까 재산을 빼앗길 거라는 거죠 그것에 여러분들 소위 예고편을 우리는 문정권 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면서 소위 소형 그런 임대업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타격을 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목격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부산시장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한 겁니다 이런 것을 다 소율법대 나온 대법관들이 다 덮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뭡니까 어제 석동현이가 하는 사람이 4.15 총선에 민경욱 대변인 배노인으로 처음부터 출발했지 않습니까 내가 해보니까 부정선거 증거가 없는 것 같더라 이렇게 헛소리를 소율법대 출신들이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소율법대 때문에 망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망하게 하고 있잖아요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정의감이 없는 지성이란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오름에 대한 열정이 없는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권력을 도덕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4.3%니까 4.15 총선에서 대개 한 25%로 이동시켰거든요 조심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 보궐선거에서는 그리고 보궐선거에서는 본인들이 못 이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워낙 성무선 사건 때문에 부산시장 하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후죽은하게 생기는 사람 물러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뭘 만지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전산조작이 이렇게 쉬운 겁니다 한 번 할 때가 어려운 거지 계속할 때는 이렇게 쉬운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느끼냐 이제 그냥 전부를 다 꾀게 된 겁니다 2016년 총선만 정상이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보궐선거까지 모든 선거가 동일한 방식을 통해가지고 전산조작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이 모든 공이 제야 전문가 분석 작업을 스포트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정말 큰일을 한 겁니다 이제 이번에 4.7 보궐선거에 부산시장 보궐선거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가 마무리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냥 일단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다 일괄해서 하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는 심정으로 그동안 작가 생활을 하다가 유튜브 때문에 한 3년 4년 정도 책다운 책을 많이 못 냈는데 이 소위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총정리를 해가지고 이 책을 마무리를 제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상황에서 이 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나라는 거의 소중국처럼 바뀔 겁니다 그 권력을 여러분들 장악한 자들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10년 장기 집권 20년 장기 집권을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특별하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유홍콩이 당하는 것처럼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사람을 감시 감독하는 디지털 도구들이 워낙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반도체 칩을 이용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이게 다 뭡니까 그것을 인민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데이터센터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나라가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보여요 저도 이런 거 그냥 모르고 있었으면 그냥 땡인데 이걸 알게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선거를 다 도덕질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어느 수준까지 나왔습니까 해운대구의 동레벨에서 표를 몇 표나 훔쳤는지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뭘 분석해가지고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2021년도 4.7 보궐선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동별로 이런 표를 몇 표로 훔쳤는지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동별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2021년도 부산시장 4.7 보궐선거에 해운대의 여러분들 전산조작에 의한 후보별 사전특표 득표수라는 것은 주장이 아니고 입증이 된 거죠 그 방법은 2018년 거자들이 지방선거를 조작했던 거 하고 2022년도 4.15 총선을 조작했던 방식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뭡니까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사람들이 이재명이 팍팍 밀어줬던 200만 표가 넘는 그런 전산조작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동일한 방법을 그래서 이 문제를 덮을 수도 없지만 책임 소재 어떤 방법을 썼는지 누가 여러분들 주역인지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하순으로 동원됐는지 이런 문제를 밝혀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가짜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악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을 핵박하고 국민을 핵박하고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른 국정과제가 앞서니까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런 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1960년생으로 제 동갑이고 석동영 변호사도 1960년으로 동갑입니다 두 사람은 설법대를 나왔고 저는 고대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은 사람들이죠 제가 공부할 때 설법대를 들어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머리 좋은 것은 머리 좋은 거고 사람이 반듯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의로움이 정의로움은 장식이 아니고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겁니다 옳음 올바름 그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이 이런 진심을 갖고 살아야 다른 사람도 궁극적으로 감동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양아치처럼 여러분들 선거 후원비를 줬더만은 밥 퍼먹고 이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금시 알지 않습니까 저게 양아치인지 저게 사기꾼인지 저게 야바위꾼인지 다 사람들은 아는 거죠 야바위꾼과 사기꾼과 범법자들과 조작범들 이름 횡행하는 세상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전역을 덮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횃불을 높이 들고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차고 넘치는 날까지 내가 젊은 날부터 갈고 닦았던 그런 지성과 이성과 지혜와 명철함과 겸손함과 절제력을 발휘해서 내가 나서 잘하고 많은 도움과 언덕을 입었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이걸 해가지고 내가 무슨 개인적인 이득이 있겠습니까 지금 공병호 tv는 60만을 넘어선 지가 1년 2년이 넘었지만 거의 성장이 정체된 겁니다 탄압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훨씬 더 가혹합니다 노란 딱지를 붙이고 아예 그냥 방송을 볼 수 없도록 뭡니까 실드를 치고 특히 선거 콘텐츠들은 탄압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거기다 구독자 수를 계속 빼죠 구독자 수를 최소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사실을 높이 외치는 사람에게 언론을 틀어준 정도는 윤석열 정부가 할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문정권과 색깔은 좀 다르지만 거의 가혹하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결국 한패가 돼가지고 이 문제를 밝힐 의지가 없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서울법대 출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그들은 출시에 목이 마른 사람들이고 그들은 출시를 위해 쓰면 불법이고 이런 가린 게 없습니다 정의는 쓰레기통에 다 쳐넣고 출시를 할 수 있으면 수사도 할 수 있고 출시에 도움이 안 되면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온 인생관과 가치관을 밀어보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질과 핵심의 입을 담고 사실과 진실의 눈을 감고 진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 적절하게 제어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쓰레기통으로 집어넣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궁극적으로 호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심이 없고 올바름이 없는 그런 권력이든 힘이든 지성이든 간에 그것은 사람들이 대부분에 알아봅니다 사람이 단박에 사람이 여러분들 아주 뭐 돼지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평범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저게 사기꾼이구나 저게 양아치구나 저게 위선자구나 저게 거짓말쟁이구나 하는 것은 다 금세 알게 되는 거죠